아...쉽다, 쉬워. 아주 간단하오. 수고하셨습니다. 찬이시 수고하셨어요. 신쿨라. 아주 신쿨라. 아주 신쿠. 아... 너무 안전해. 너무 안전해. 아, 사렛나오고. 참 우유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 볼까요? 아... 자, 오늘은 과연 무슨 선물이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 느낌이 있네요. 무슨 느낌이야? 너 보람색이고 나 이 색이야. 이 색은 이 색은 이 색은? 아... 사진 모습 보여주세요. 아, 여러분. 이 색은 색이 잘 타고 있네. 이 색은 색이 잘 타고 있네. 이 색은 색은 색이 잘 타고 있네. 아, 집에 우리도 하나 이상 할 적. 아, 저는 이쯔리換 Ramir영을 ozone 때 사용하고겠는데, 내가 집을ksam bedrooms cannot Dream. 아,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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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goodby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 쓰레포가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거에요 이따가 봐봐 어떠셨는지요? 하자, 저거, 어떻게 하는지요? 도는거지, 이제 공중에서 도는거에요? 공중에서 도는거에요? 자, 깔끔했구요, 오늘 오늘 2승에 성공했습니다 선물 주세요 깔끔했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끝나서 한판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팬분들과 Q&A 시간을 가져올건데 이제와 팬분들과의 얼른 해보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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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는 마샹이 아니잖아요 바로는 마샹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마샹이라고요? 마샹은 바로 아닌데 마샹 바로 아닌데 이상하다고 저 불만족 있어요 마샹은 도옷인데 맞죠? 불만족 있습니다 마샹은 곧 바로 바로랑 곧이 조금 비슷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네, 그쵸 마샹과 진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네, 그쵸 오빠의 삶에서 불만족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와 곧을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쵸 제가 이게 못했을까? 아, 엄청나는데 내가 생각해야 할까? 방송을 바로라고 했는데 아, 분명하네 그쵸 이름을 제가 촬영이 형 바로 근데 그쵸 지금까지 계속 그려chan 아닐까? 아 우리가 지금 1화부터 돌려 봐야 돼요 어? 우리 시작해야요? 우리 시작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되네? 여행이 세 개만 가져가시다면 오빠의 선택은? 뭐라고요? 여행이? 여행이? 내가 1라는건 왜 이라고 하시지? details? 나 이거 1, 2여 Commission, 2여? 1, 2여, 1여... 눈치게임인가? 1, 2여! 1, 2여! 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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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여, 3여! 2여, 1여, 2여, 2여, 3여, 2, 3여. 여행에 뭐가 있을까요? 네가 네가 사이트하고 당신도네. 어? 찬열이여. 물건 말고 다른 것도 Soziale 거고. 찬리엠 거고! 찬리엠 거고! 딸을 다 사면 주어웨다. 그리 문서를 위해 손을 도와. 아 근데 얘는 어차피 저 물건으로 생각해볼까? 근데, 당신은 시스텐바오 당첨부품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는 패스 그러면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자, 이거 찐단다 시스텐바오 당첨부품 졸릴 때 잘래, 죽이다가 갈래, 나리라 나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갈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텐바오 당첨부품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스텐바오 당첨부품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시스텐바오 당첨부품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확실한 거 맞나요? 얘는 20일이 되는데요? 파이도 되요? 제가 패스 하이니로 오늘 우주인이 된다면, 오빠가 어느 행성으로 이제 가고 싶어요? 로정은 이미 유학원을 향시 놔서 신고를 가야 하나 엑소플라리 예스 트랭크가 꽉 차서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 비니, 체크무늬, 셔츠, 슬리퍼 중에 아니요, 얘기가 아니라 비니, 체크무늬, 셔츠, 슬리퍼 중에 오빠의 선택은? 신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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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정상 방, 정상 방, 정상 방 선택은? 네, 이렇게 말할게요 네, 이렇게 말할게요 이 날은 나고 싶을 줄게요 이거는, 이 날은 경고 있는지 수시로 기록하는 편이에요? 요! 인간을 제외한다면? 영광! 롤토우 저 다 기록합니다 저 지금 핸드폰에 아니 거기까지 괜찮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없네? 아, 이제 제가 지자야, 소지에, 아, 소지에 단신을 자, 나리에? 엄마? 네, 여기 이렇게 네모장에다가 다 적어놔요 성천 맛국수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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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아서 이렇게 맛국수 먹어보라고 아 아 아 아 자, 감사합니다 세원 오빠도 궁금하고 보고 나서 무슨 점점 못 잖아요 시신고고看完恐怖片之后 음 아 아 아 아 제 아 이 나 그냥 이거 제가 이거 저 뭐잘 뭐, 쉬는 에 뭐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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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그椅子太舒服了 아유, 거만해지네요, 사람이 시장 안 되니까, 아주大어 근데 물이 있을 때 샀어 아, 근데 물이 있을 때 샀어 농구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빠가 할 수 있는 제일 멋진 동작은 무엇인가요? 보여주세요 드리블? 아니면 세 발짝 띄워서 레이요? 수수, 인위수, 거거가 다윈球이 가장 잘하는 동작은 무엇인가요? 과자윈球, 3부, 상냥이? 보여주세요 저는 3장 그것은 3분초 보여주세요 네 3, 3분초 3장 3분 요즘 농구가 아니라 최근에 매우 다 안 쳐라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즐기다 갈래, 졸리는 줄 할래 아, 단도 할 거야 혹시 한국을 잘 함래하고 싶은데 어, 그런 거에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또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을 때 오빠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조절하는거에요? 진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방법 부활 없겠죠? 2가지 방법 일단 그냥 안한다 1가지 방법은 안한다 그냥 안한다 그냥 안할거면 정확하게 안해야돼 애매하게 안하면 안해야돼 시든가 자든가 해야돼 그래서 활동할때도 안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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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그냥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이 때에 우리나이 때에 고생도 하고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젊고 자유도 없지 성격은 뭐 소리가 젊고 하니까 이 나이 때에 조금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이 많을 때 저는 사실 이게 맞네 네, 아빠가 나한테 너무 걱정해 인간이 맞네 오빠는 평소에 잠 안 올 때 뭘 하는지 궁금해 잠 안 왔는데 빨리 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친구 잠잠한 친구한테 집을 자고래 해서 제가 누우면 잠을 원래 바로 못 자고 핸드폰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핸드폰 할 시간도 없게 바로 자세훈 오빠도 혹시 일주일 전에 이거 해야 되는 일주일에서 수강한 적 있나요? 뭐 얘기에 대해서 나도 그 친구 불러줄게 그 친구 불러줄게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사람이라면 다 그죠? 네 왜 나야? 학창시절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오빠는 문과생 아니면 이과생 같이 해야 되나요? 한 대가 고장 났대요 한 대가 고장 났대요 한 대가 고장 났대요 한 대가 고장 났대요 저는 문과였습니다 고시원과 저는 국어를 잘했어요 네 좋아하는 거는 음악 그리고 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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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상식으로서 랜시나, 랜시성의 시험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진짜 잊지 못하고 맘에 오랜 연구와 중동이 남은 영화가 있나요? 랜닝? 랜닝? 너무 많죠? 그냥 뭐 모르겠어요. 딱 지금 생각나는 거는 스타 이즈본이라고 영어가 있어요. 브래드리 쿠퍼랑 레이디 가다 브래드리 쿠퍼가 감독 겸 주연 배우를 했고 스타 이즈본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뽑아보세요 지금 당장 보세요. 이제 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보세요. 이제 다 나가세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저도 한部 정말 좋은 영화에요.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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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력은 높은 편인가요 자재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자재력이 약합니다 불같아서 사고 싶은 대로 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버리고 고민이 잘 안 나요 근데 또 좀 고집도 있고 북한이 있어서 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면 진짜 완전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맨시 더 후에 흐흐흐흐흐흐흫 쉽게 먹는 것들인가요? 바로 때 먹는 것 같아 뭘 까먹어? 아 이렇게 먹는 거고? 저는 아주 싹싹 그렇게 먹죠 그리고 찬니가 곱창을 묻힌다. 찬니가 곱창을 묻힌다. 그리고 찬니가 곱창을 묻힌다. 요즘에는 잘 나와서 진공포장되어가지고 잘 안 묻어나오는데. 최근에 전공포장도 굉장히 좋아요. 전공포장은 또는 안좋아. 오빠는 기분이 안좋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좋아 기분을 달래나요? 어? 생각보다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확인하여? 이렇게? leva다. 최근 뭐라고? 기분이 안좋아. 안전적이 없잖아요. 지금 기분이 안좋아. 그럼? 지금 기분이 안좋아.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노래 들어야 돼 밤에 요즘에 맨날 집에 가면 2시간씩 음악을 듣는데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럼 다시 나가고 싶어져 밤에 2시간씩 일어나고 싶어요 네 세훈 오빠는 평소에 자주 일어나기 싫어서 꿈을 내나요? 스케줄 없으면 침대에서 1-2시간은 다 뒹굴지 않나요?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요 네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말 되고 중국말 된다 연락주세요 우리가 얘기한 거와 단어 상태이 잘못됐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이거 통과 안 해도 될까요? 어? 그럼 나 방송 안 하면 된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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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아요? 길게 있는데? 우와 우와 이렇게까지 돼? 대박이네 와 대박이네 이거 정말 대박 잘 못하다가 허리 다스러워 해보이 샤이하노 우와 이거 대박이다 게임하다가 야 이거 게임하다가 아 죽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방송 때 한번 해야겠어 하하하하 계속 누워있는거 아니에요? 오빠에게도 지니가 있다면 오빠 어떤 수험 빌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가 지니? 하하하하 노래 틀어줘 네 저 몇 개인데요 소원이? 한 개인가요? 세 개? 어 1번 D 소원을 3000개로 눌러주세요 노 Entrepreneur 안 눌러주려나? 소원인데요 오후 그런데 저희 소원이라고도 못했죠 다른 건 모든 거는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를 many times 지금처럼 훌륭한 대로 사는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고도죠? 없어 없나? 댓글로 찬열 오빠 문과생 잘 어울려요. 찬열 오빠 요거트 뚜껑 혈탕 하는거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찬열 오빠 문과생 잘 어울려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찬열 오빠 요거트 뚜껑을 문과생과 탈퇴한 용어에요. 근데 1위 공약을 만지점프고 할거야? 근데 그거 음원일이 아니었냐? 아 그래 나 아까 이거 했을때 1위 적고 얘기를 하더라고 음원일이 아니었나요? 전 다른 일이에요. 뭐 너 마음속이 1위? 어? 내 마음속이 1위인데 2위야. 되게 아쉽게 1위는 뭐야? 누구야? 응? 누가? 누구야? 누구야? 너 과연? 누구야? 1위는 형이야 2위는 그그 별빛이 내린다 나아 숨겨왔던 나아 그럼 이제 추첨이랑 참 대신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어? 저 저 저요 완환 저 저 저 저 저요 전첩환원 완환 여기다가 옆에 친구가 있으면 다리도 올릴 수 있다고 아, 방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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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면요 아, 다쳤을까, 방면요 아, 아니, 다 읽었어요 오늘의 게임이 좀 빨리 끝나서 토크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유시기술을 타이파라, 또 쏘이셔 해드릴꺼야 아, 같이 실작 좀 아, 굿즈에 사인 한번 해볼까요? 아, 굿즈에 사인하는 거 좋죠 아, 근데 그거 내꺼거든요, 야 자, 저는 이 시간 지금 굉장히 즐거워요 이 굿즈에 사인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시면 끝까지는 해주시죠, 그래도 즐거우시면 치킨을 시켜 드세요 난 라면 먹을 수 있다 그래, 소리 좀 더 까먹었지 다성한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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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내가 할 거 아니었어? 즐거우시면 이라고 했잖아 즐거우시면 와, 이건 뭐야 또 새로운 거네 오, 이거 와, 액자구나 여기다가 사진을 꽂을 수 있는 액자 39,800원 주야 39,800원 와, 근데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이거 처음 봤어 나 이 사진 처음 봤어 나 이 사진 처음 봤어 나 이 사진 처음 봤어 근데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안 치고 근데 안 치고 정말 쉬워이다 맞죠? 대박 와, 나 이거 나 가지면 안 돼? 정말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멋있다 어? 멋있다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고의 미쳤는데? 저거 이제 펑라야? 좀 더 펑라 어? 와, 카우 제가 그때 와 카우하고 반응이 어땠나요? 귀엽다가 많았죠? 아, 쁘고 제가 그때 와 카우하고 반응이 어땠나요? 아, 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써줘야 돼 그래야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어요 어 이거 또 새로 놨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소리 지르고 있다고 아니 댓글로 소리를 지르시면 안돼요 실제로 소리를 지르셔야죠 여기는 음성 채팅 기능은 없나요? 뿌연 없나요? 사장님께 한마디 해 사장님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시즌9은 세윤이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나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컨택해 주십시오 아니 음성 기능 만들어 달라고 하라고 후야티비를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바로 입사를 했을 겁니다 너도 얘기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말단부터 시작할 자신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바로 입사를 했을 겁니다 커피 잘 탑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카카오을 좋아합니다 저는 카카오을 좋아합니다 저는 카카오을 좋아합니다 저는 카카오을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음성 기능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단목이 있는 단목이 아니라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과정이 너무 빠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운동 많이 다르고 눈을 계속 그러면 하늘의 에이시 schools 빠르게 조차 여행을 cath علIM producer 주변의knowgence 그렇겠습니다 사업식 국무대 이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구요. 너무 좋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돼버리니까 아 딜레이가 있나요? 아 딜레이가 있어요. X3 추정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괜찮더라구요. 다음은 후야TV에서 최초로 원택트로 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인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대충이요. 270명이요? 270만명이요? 270만명이요? 소액과 오랜 혹시 지금 보기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깊이는 부분이 없거든요. 100만명이요? 3 Dispnage 예전이 없거든요. 근데요, 제가 330만명이요. 100만명이요. 안 되지 않습니다. 선물이 1일 상임님들께 드립니다. 카드도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선물일 수 2급 채시미! 선물일 수 1일 10분부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몰로 연 goof 2.7시간 그리고 찬양 126, 차례 1위 1위 로 상의합니다. 그럼 저희가 절이 수 있습니다. 이제 결합 146, 드릴 예정 137, 146, 드릴 예정 146, 드릴 예정 149, 드릴 예정 147, 드릴 예정 148, 드릴 예정 159, 드릴 예정 148, 드릴 예정 156, 드릴 예정 159, 드릴 예정 1410, 드릴 예정 159, 드릴 예정 159, 드릴 예정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저는... 나 계속... 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다.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보고 싶어. 10위부터 아이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쭈샤장 쭈샤장 저녁 롱니코 찬색 공시 開始 과학이 과학이 곱시 왜 친구 불러요? 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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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과학 나 찬열 인정한다 이 말이야 찬열 인정 봐배 천천 아이니 공시 릴리지 공시 공시 지엔 지엔 스페이스 유유 공시 엥? 맞아요? 공시 발음 미쳤죠 발음 미쳤죠 발음 미쳤죠 발음 미쳤다 내가 내가 주 시 시 시 시 생일快乐 공시 러탄리아의 小姐姐 공시 공시 제 슈어 제 슈어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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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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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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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C I T W C I T W 공시 루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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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고 루고 카친 공주 시신이 제일 좋아해 시신이 제일 좋아해 공주 공주 시신이 아이 자자 공주 텐텐스피스 텐텐스피스 공주 텐텐스피스 위 위 와 너 큰일 난다 황했다 너 바로 콤플레인이 된다고 빨리 죄송합니다 나 집어갈래 위에 위에 위 위 공주 자 그럼 공주입니다 공주 지금 NNG 구독구독 지흥 NNG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해요! 공시!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공시! 호구동생!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공시! 엔젤 원원 엔젤 원원 공시! 공시! 我得 유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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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得 유유아 유아 공시! 공시! 엑소 TPG 전 엑소 TPG 전 공시! 877 공 877 공 가직 찬수 가직 찬수 이행시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찬수로 은 띄워주세요 찬! 찬열이는 수! 수 없이 혹은 공시! 공시! 이행시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찬수로 찬! 찬신 게이츠츠 조거 조거 윙크바 윙크바 공시 공시 Very 욘 어 난랄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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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bor 났앰 그런데 이렇게 공 kommer 공시 퀸퀸 스피스 위 아래, 공식! 상하, 공식! 찬열 solo 찬두 분퇴 찬두 분퇴 화이팅! 공식! 다음은 시신입니다.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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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호박 호박 아,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이 때야 제가 텐션 시절 모든 시켜서 다 합쳤다 이 때야, 이 때야 이 때야, 이 때야 왜 이렇게 신분한지 왜 이렇게 신분한지 진짜, 친구들이 기다리신다고 하시라고 정말, 정말, 기다려주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н н baby,天天開心 н н baby,天天開心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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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수정 수정 slic ног Read 잘하는 아이 수정 수정 漂亮姐姐Katty. 恭喜! 惜熏熏子. 恭喜! 恭喜! 吴世勋的雪雪. 恭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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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不不不! 恭喜! 馨儿! 鲜味浪! 鱼信! 不要在我面前晃! 恭喜! 봐배 슌슌 봐배 슌슌 봐배 슌슌 봐배 슌슌 봐배 슌슌 봐배 슌슌 야 거짓말 야 민킹 야 처음 해봐 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거 성찬 아니야? 어? 왜 귀여워 니꺼야 이거? 사면 되지 사면 되잖아 사면 되잖아 저랑 구분이 야 너 지금 얼굴이야 아니 예뻐 얼굴이라도 점 같아 괜찮아 미안해 빨리 좀 해줘 이제 빨리 좀 해줘 네 벌써 6번째 시간 마무리 시작 자 주세요 텐텐 스페이스 텐텐 스페이스 윙윙 윙윙 공식 윙윙 시슌 최애 시슌 최애 밀키包 배 공식 우시순 우시순 아이자이자 공식 끝! 댓글에 싱가포르 아니 싱가포르 저 때문에 이 의자 사고 싶다고 사람들이 너무 잘해 이거 의자 대표님 싱가포르에 계신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의자 공식도 나오고 시작이 이거 판매량이 는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이얼서 7월의 마지막 주네요 새창과 함께 행복한 7월 보낸 전기를 바라고 한 달 마무리를 잘하시고 우리는 8월달에 다시 만나요 사람의 인생이라는게 안치압도 모르는게 인생이라지만 그릇은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네요 오늘의 세계 오늘의 세계 7월의 마지막 주네요 7월과 슈슨과 3월이 함께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에 만나요 슈퍼위돌리그 시즌 8 일곱번째 방송은 곧 다시 찾아옵니다 피바지 D77 시즌 마상 여러분 네 다들 좋은 밤 드세요 오늘 오늘 좀 특별하게 다르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자요 짜잔 와 자 오늘은 2주에 특별하게 인사드립니다 짜잔 짜잔 원안 여러분들 잘자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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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잇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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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